교재 83페이지로 가봐요. 납부기간 쪽으로 가네요. 납부기간은 돈을 내는 날짜인데 언제 세금을 내겠는가? 세금 내는 날짜를 찾아보는 거예요. 토지에 대한 세금 내는 날짜는 매년 9월 16일에서 9월 30일. 땅은 무조건 9월달에 내는 거예요. 9월달.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은 세금을 계산할 때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하고 밑에 있는 토지를 두 개를 더해요.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하고 토지를 더해서 총 세금을 계산해요. 전체 세금을 계산해서 한 번에 세금을 내려면 세금이 부담이 너무스럽겠죠. 부담스럽겠죠. 너무 세금이 많으니까.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우리 세금 부담스러워요 그랬더니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려고 해야 되는데 안 깎아주고 그중에 반절은 그러면 7월달 반절은 9월달에 이렇게 해드릴게요. 조금 깎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깎아주는 게 아니라 세금을 두 개로 쪼개준 거예요. 그래서 전체 세금을 계산했기 때문에 전체 세금을 계산했기 때문에 건물 토지로 나누고 있는가요? 2분의 1씩으로 나누고 있는가요? 2분의 1씩. 이걸 조심해야 돼요. 2분의 1, 2분의 1로 나눠서. 반절은 7월달, 반절은 9월달. 단, 금액이 얼마가 안 되면 그랬는가요? 20만 원. 20만 원 안 되면 7월달에 한 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어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만 원이라는 금액은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마 김포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김포는 20이 아니라 김포시 조례에 의하여 이 금액이 조금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지서 보고 선생님, 저희 집에는 20이 아니라 금액이 다르게 해서 나왔던데요. 하고 읽어보고 물어보셔도 법은 20만 원이라는 거. 그런데 그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 사정은 시험에 고려하지 않아요. 시험은 이걸 나오는 게 아니라 시험은 20으로 나와요. 그래서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꺼번에 7월달에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하고 선박, 항공기는 전부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예요. 돈 내는 날짜는 다 익혔어요. 날짜는 다 익혔으니까 한 번 더 연습을 한 번 해볼게요. 토지는 몇 월달에 내면 되고 9월달, 토지는 9월달. 주택은 전체 세금을 계산해서 반절은 7월달, 나머지 반절은 9월달. 금액이 얼마가 안 되면 20만 원 이하가 되면 몇 월달에? 7월달에 한 번에. 그래서 건물이나 선박이나 항공기는 7월달. 그러면 돼요.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이제 물납으로 가보죠. 물건으로 낼 수 있는 세금은 물건으로 낼 수 있는 세금은 오로지 누구 밖에 없어요? 그랬는가요? 재산세만 있어요. 재산세만 가능한데 그 세금이 천만 원을 초과하면 물납 신청이 가능해요. 천만 원이 초과되면 되는데 여기서 이 납부세액 속에 오른쪽에 메모되어 있을 거예요. 물납 범위에 거기에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가로에 나왔을 거예요. 도시, 지역분, 재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그랬는가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그랬는가요? 포함한. 이 납부세액 중에 도시분 재산세가 있으면 이 금액을 포함해서 천만 원 초과로 따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만 원을 초과한다고 도시분 재산세를 포함해서 천만 원을 초과하면 자기 관할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 지역에 있는 것만 신청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 있는 건 안 돼. 그러면 재산세 관할은 여기서 재산세 관할은 어디를 관할이라고 했던가요? 시, 군, 구. 그러면 자기 지역에 있는 부동산만 받는 거고 자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게 여기 숨어져 있어요. 이제 물납을 신청할 때는 언제까지 신청해 주시면 돼요? 하고 물어봤더니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그러면 마감 10일 전까지는 신청해 주셔야 돼요. 왜요? 하고 물어봐야 돼요. 왜 내가 굳이 10일 전에 신청해야 된대요? 하고 물어봤더니 우리가 신청하면 정부가 허가 여부를 통지해 줘야 되니까 내가 10일 전에 신청하면 신청받은 지방은 받고 나서 5일 안에 허가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나에게 통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통지를 한다는 이야기는 반드시 물납을 받아주겠다는 이야기가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정부가 물납을 받아주면 그 물납 받아준 부동산을 정부에게 넘겨주면 나는 세금 납부 한 걸로 본다? 안 한 걸로 본다? 한 걸로 간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양글아 3번에 불허가 통지를 할 수도 있어요. 관리 처분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정부가 그 물납 재산을 받아가지고 관리하기가 힘들 것 같으면 허가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허가를 안 한다. 그럼 나 허가를 안 하면 나는 또 돈 내야 되겠죠. 그런데 돈 없으니까 물납 신청했는데 허가 못 하면 다시 또 돈 만들어야 돼. 그래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물어봤더니 네, 그건 가능해요. 그래요. 그럼 이제 불허가 통지를 받고 나면 다시 며칠 안에 변경 신청하면 돼요? 물어봤더니 10일 안에 다시 하시면 돼요. 그러네요. 그럼 다시 변경 신청하면 또 정부가 또 확인해 보고 또 통지해 주겠는가 안 해 주겠는가? 또 해 주겠죠. 내가 신청하면 신청받고 며칠 안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고 5일, 5일 안에 통지해 주고 통지받았을 때 정부가 OK, 그 물건은 제가 받을게요. 그러면 그 물건을 넘겨주면 세금을 납부한 걸로 봐주시면 돼요. 이제 물납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우리가 이제 물납 재산을 정부에게 넘겨줄 때 가격을 언제 가격으로 계산해서 넘겨줄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우리가 정부가 보냈을 때 가격하고 똑같이 해 줘야죠. 그래요. 그럼 정부는 어느 날의 가격으로 계산해서 우리에게 보냈으니까? 6월 1일에. 그럼 우리도 어느 날의 가격으로 계산해서 정부에게 넘겨주면 되고? 6월 1일.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정부가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했을 때 날짜와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게 전달해 주는 물건의 가격의 평가는 같은 날 똑같이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이제 분할납으로 넘어가 보네요. 이제 물납은 지금 여기 가로에 있는 것만 다 익히시면 물납은 무조건 다 풀 수 있어요. 물납은 납부할 세금이 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면 어디에 있는 부동산만 물납을 받아주고 관할? 구역? 네. 자기 관할에 있는 부동산만 물납을 받아주는데 물납의 신청은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시면 신청받고 나서 다시 며칠 안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고 5일 안에 통지하시고 부로가 통지를 하면 부로가 통지받고 다시 며칠 안에 재신청하고 10일 안에 재신청하고 물납 부동산의 가격은 몇 월 며칠의 가격으로 평가해서 넘겨주고 6월 1일의 가격으로 평가해서 넘겨주시면 돼요. 이게 물납 전부예요. 분할납부로 가네요. 분할납부 같은 경우는 분할해서 분할해서 납부할 때는 재산세는 250만 원을 초과하고 2개월 동안 분할할 수 있어요. 먼저 금액을 익혀야 돼요. 분할납부는 250만 원 초과 2개월. 재산세, 물납은 얼마 초과? 그랬는가요? 자, 물납. 천만 원 초과. 분할납부는 250만 원 초과. 250만 원을 초과하고 2개월 동안 분할할 수 있는데 그럼 물납도 신청을 해야 되겠죠. 분할납부도 신청해야 되겠죠. 둘 다. 그럼 이제 왼쪽 날개 봐보세요. 물납은 제일 위에 봐보세요. 물납은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분할납부는 납부 기한까지. 왜 그런가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물납은 내가 이 물건으로 낼게. 그러면 정부가 이걸 다시 평가해 본다는 얘기, 안 해 본다는 얘기인가? 해 보는 거죠. 확인해 봐서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결정하고. 분할납부는 나 분할해서 내고 싶어요. 그러면 잠깐만 내가 확인해 보고 그런가. 네, 알았어요. 그런가? 네, 알았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납부는 납부 기한까지만 해 주시면 돼요. 납부 기한까지만 분할납부는 신청만 해 주시면 전부 다 무조건 그냥 오케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을 이걸 많이 물어보신 분들이 3번을 작년에도 엄청 많이 물어보셨어요. 이런 경우예요. 여기가 재산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재산세가 있어요. 재산세가 400만 원이 나왔어요. 재산세 400이면 재산세 400이면 내가 분할해서 낼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요? 있어요. 얼마 넘었으니까. 250 넘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재산세 고지세에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라는 게 있어요. 지방교육세는 우리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몇 프로가 붙게 돼 있는가요? 20% 자, 400에 20%면 8, 8, 8 그냥 끝으로 끝에 보세요. 8, 10만 원 80만 원이네요. 그런데 지역자원시설세가 예를 들어서 지역자원시설세가 300만 원 나왔다고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봐요. 자, 이제 이게 고지서 한 장 있다고 예를 들어봐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재산세는 분할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죠? 재산세 분할이 돼. 그러면 재산세 분할하니까 제가 고지서 쪼개볼게요. 고지서를 쪼개. 재산세 고지서를 쪼개서. 재산세 고지서를 쪼개니까 무엇과 무엇도 같이 쪼개져버린가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도 같이 쪼개져버리죠. 그러면 재산세를 안 쪼개면 재산세를 쪼개지 않으면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쪼개지는가요? 그냥 그대로 내야 된가요? 그대로 내야 돼요. 안 쪼개고 내야 돼요. 재산세를 분할하면 밑에 딸려 있는 것도 당연히 같이 자르다 보니까 같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대로요. 그 말이에요. 재산세가 분할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 재산세가 분할이 되면 밑에 있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도 함께 분할 납부 처리됩니다. 그럼 자를 때 재산세만 자르라는 이야기인가 같이 한꺼번에 잘라버리라는 이야기인가 한꺼번에 잘라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질문이 너무 많았어요. 어떻게 질문했냐면 그럼 지역자원시설세는 분할 납부 되는 세금이에요? 안 되는 세금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지역자원시설세는 분할 납부 되는 세금이다? 안 되는 세금이다? 그래요. 안 되는 세금이에요. 오, 알으셔버렸네요? 안 되는 세금이에요. 안 되는 세금인데 재산세를 자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역자원시설에서도 못 되고 있는 건 잘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역자원시설세의 분할 납부는 재산세를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를 준용하니까 재산세를 준용하니까 재산세가 분할 납부 된다고 하면 지역자원시설에서 원칙은 분할 납부는 된다는 이야기인가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 준용한다고 했으니까 된다죠.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하나 더 붙었어요. 뭐라고 붙었냐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분할 납부를 준용하되 단, 재산세가 분할 납부 되는 경우에 하나여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에서 원칙은 분할 납부 된다는 이야기인가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안 되는데 재산세가 분할이 되면서 쪼개니까 어쩔 수 없이 지역자원시설세도 쪼개서 그냥 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면 지방교육세는 250이 넘었는가 안 넘었는가? 안 넘었죠. 안 넘었더라도 재산세가 분할이 되니까 지방교육세도 따라서 못 된다는 이야기인가? 분할해서 그냥 내는 거예요. 40만 원씩 쪼개서 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할. 그러면 여기가 400이다. 그러면 먼저 250은 먼저 내고 150은 나중에 내니까 그 비율만큼 여기도 쪼개서 일부 먼저 내고 일부 나중에 내고 이렇게 쪼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가 쪼개지면 어쩔 수 없이 밑에 딸려 있는 누구누구도 같이 분할해서 낼 수밖에 없더라는 이야기인 건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도 분할해서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에서 원칙적으로 무조건 분할 된다고 그러면 안 돼요. 재산세가 분할 납부 처리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밑에 있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도 같이 분할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분할 납부 처리 방법으로 가보죠. 분할 납부 처리 방법은 납부할 세금이 500만 원 이하다. 그럼 이제 금액을 한번 볼게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 분할 납부할 때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 처리가 되는데 중간에 중간 기점을 세우셔야 돼요. 250이 초과되고 이 중간점을 얼마로 중간 기점을 또 세우고 앞에 있는 숫자 그대로 하면 더 더하면 돼요. 그 숫자를 그대로 더하니까 500. 여기가 500이네요. 그럼 500이니까 250은 초과하고 500만 원 이하가 되면 첫 번째 기억이에요. 500만 원 이하가 되면 이 공간 안에 있는 경우에는 250만 원 초과액을 분할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 공간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250은 넘고 500이 안 되는 것 중에 가장 문제 내기 쉬운 게 얼마겠는가요? 400. 400이에요. 그러면 400이 아마 예를 들어 왼쪽에 있을 거예요. 400이다. 그럼 500은 넘지 않았죠? 500이 안 넘었으니까 얼마 초과액을 분할하면 되고? 250. 그럼 250 빼면 돼요. 400에서 250 빼니까 150만 원만 2개월 뒤에 납부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500이 넘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어요. 500이 넘으면 500이 넘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 세금에 이렇게 넘으면 여기에 있으면 이 구간 안에 있으면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럼 500이 넘었다. 그럼 500이 넘었으니까 또 왼쪽 날개 보시면 900이라고 넣어놨어요. 900, 500이 넘었죠? 500이 넘었으니까 500이 넘는 것은 몇 프로까지는 분할할 수 있다? 50%. 그럼 900이 50%면? 450. 450을 몇 개월 안에? 2개월 안에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할 납부 사례 두 개를 달아놨으니까 두 개만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 두 개만 연습하시면 돼요. 재산세 분할 납부를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재산세 분할 납부는 얼마가 넘으면 가능하고 250만 원 초과 2개월. 그럼 분할 납부를 신청은 언제까지만 해주면 되고? 납부 기한까지 10일이 아니고 물납이 10일이고. 물납은 왜냐하면 통기를 받아야 되니까 10일 전까지. 분할 납부는 통기 받을 필요 없으니까 납부 기한까지. 또 방법은 500이 안 되면 250 초과액을. 500이 넘었으면 그 세금의 50% 이하의 금액을. 그럼 다시 분할 납부 전체 종합정리하네요. 재산세는 얼마가 넘으면? 250을 초과하고 2개월. 종합부동산세는 250 초과하고 6개월. 양도소득세는 천만 원 초과하고 2개월. 이것들 계속 금액 개월수, 금액 개월수 다 이걸 익히셔야 돼요. 시험 문제는 바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세목별, 부가세로 가보죠. 재산세만 하는 게 아니라 취득세부터 다 한꺼번에 다시 하셔야 돼요. 취득세에 부과되는 건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에 부과되는 것, 지방교육세. 재산세에 부과되는 것,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에 부과되는 것,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문제로 가보죠. 이 문제가 주로 시험에 나오면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와요. 재산세는 보통징수방식입니다. 맞았네요. 또 재산세는 납부할 세금이 천만 원을 초과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데 어디에 있는 부동산만 그랬는가요? 관할에 있는, 있는 무엇만? 부동산만. 관할에 있는 부동산인데 여기서 천만 원 초과 여부를 따질 때 도시, 지역분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이런 거에서 함정에 걸려버리면 안 돼요. 도시, 지역분을 여기다 제외한다고 써놓으면 이거 틀린 거예요. 도시, 지역분을 포함한다. 그다음에 3번은 500만 원을 초과했다. 500이 넘었다. 그럼 500이 넘었으니까 그 세금의 몇 프로까지? 50%까지. 재산세니까 몇 개월? 2개월. 이렇게 쉽게 나오네요. 진짜로 쉽게 나오는 거예요. 재산세는 2개월, 종부세는 6개월. 여기는 재산세 물어봤으니까 여기가 틀렸네요. 또 재산세 납기는 토지. 토지는 우리 땅은? 땅은 몇 월달? 9월달. 건물은 7월달. 이게 시험에 작년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이것도 작년에 나왔네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있다.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지문 두 개예요, 여기는. 그다음에 비과세로 가봐요. 비과세는 국가가 우리 국민들에게 세금을 안 받겠다 하는 거예요. 어떨 때 안 받아요? 그랬더니 국가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국가가 소유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을게요 그래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아예 재산세를 안 받는 거예요. 국가의 소유물은. 그러면 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안 받는다? 받는다. 원래 외국 정부,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 정부를 먼저 때린다. 먼저 때리지는 않는다. 먼저 때리지는 않는다. 그래서 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물건일지라도 원칙은 과세다, 비과세다. 단, 외국 정부가 우리에게 세금을 물리면 우리도 그 정부에게는 과세한다. 이렇게 가면 되죠. 두 번째, 국가 등이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는 잘 보셔야 돼요. 국가가 사용하는 것은 국가가 사용할 때 1년 이상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 유료, 정부가 내 것을 사용하면서 정부가 나한테 돈 주고 사용했네. 돈을 주고 사용했으면 나는 세금을 안 내야 되고 내야 되고 내야죠. 내야죠. 과세를 당해야죠. 돈을 내가 받았으니까 나는 세금 내야 돼요. 그럼 반대로 유료가 아니라 무료, 무상으로. 정부가 내 것을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으면 나는 재산세를 과세한다, 비과세한다. 비과세. 정부가 공짜로 쓰고 있으면서 대가를 안 주고 쓰고 있으니까 그때는 비과세가 돼요. 그럼 이제 틀을 잡아볼게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원칙은 비과세입니다. 단, 외국 정부가 우리에게 세금을 물리면 우리도 그 정부에게는 세금을 물리겠습니다. 국가가 사용을 하는데 나에게 돈을 주고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나도 정부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다. 정부가 내 걸 사용하면서 공짜로 쓰고 있으면 나도 정부에게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비과세. 정부가 나에게 대가를 주고 사용하고 있으면 나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시험 문제예요. 이걸 이주로 내는 거예요. 유상이냐 무상이냐 이런 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제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가보죠. 도로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런 건.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비과세예요. 그런데 도로를 달리다 보면 중간중간 휴게소 같은 데 있죠. 휴게소 안에 있는 건 다 과세예요. 휴게소 안에 있는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 안내소,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거는 과세예요. 휴게소 안에 있는 건 과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개인의 사설도로가 있네요. 사설도로. 개인의 사설도로는 개인적인 도로니까 원칙은 과세. 원칙은 과세. 단, 일반인이 모두가 자유롭게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그러면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서 내가 도로를 개설했으면 이 도로는 대가를 받고 있는가, 안 받고 있는가요? 안 받고 있으니까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틀을 이렇게 잡으면 돼요. 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원칙은 비과세입니다. 단, 도로관리시설이나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같은 경우는 과세 대상. 또 사설도로, 개인의 사적인 도로는 과세 대상.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설한 사설도로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렇게 나누기만 하면 돼요. 과세냐 비과세냐 이건. 하천이나 재방이나 국어나 유지 이런 것들은 다 비과세인데 여기서 딱 하나만 체크하세요. 특정인이 전용하는 재방이 있다. 그러면 특정인이 전용한다는 것은 모두가 같이 이용한다. 나만 이용한다. 나만 이용하니까 그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특정인들이 전용하는 재방에 대해서는 거기는 예외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요. 이제 한 페이 넘어가시죠. 묘지라고 나옵니다. 묘지. 묘지라는 말이 딱 뜨면 묘지가 나오면, 무덤 나오죠. 무덤. 무덤 나오면 얼른 세 가지를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왼쪽에 비교해놨으니까 참고하세요. 취득세, 과세, 등록면허세, 비과세, 재산세, 비과세. 이렇게 익히셔야 돼요. 언제나 이걸 익힐 때는, 무덤이 나오고 묘지가 딱 나오면, 이걸 무슨 세에서 문제가 나왔는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취득세에서 무덤이 나오면 과세, 등록면허세에서 나오면 비과세, 재산세에서 나오면 비과세.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군시설로 내려봐요. 군시설, 양가로 1번에. 여기서는 왼쪽 날개를 보세요. 왼쪽 날개 보시면 제한보호구역에서 제한자에만 동그라미 치세요. 제한만. 두 번째, 통제 체크하세요. 그럼 제한보호구역하고 통제보호구역이 있는데 제한보호구역은 군시설로, 군시설만 쓰고 있는가요? 우리 국민도 같이 쓰고 있는가요?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쓰고 있는데 나중에 제한적으로 군시설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군시설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분리과세예요. 그런데 통제보호구역은 군시설로 쓰고 우리가 통제당하네요. 우리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이 시설들, 여기는 이런 땅들은 원칙은 비과세예요. 군시설이에요. 비과세예요. 그런데 통제보호구역 중에서 개인의 사적인 재산들이 있어요. 민통선 안에 보면 개인들이 쓰고 있는 농지들이 있잖아요. 그 개인의 소유 땅들은 이건 예외적으로 과세. 그거는 과세예요.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을지라도 개인의 사적인 재산들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최종님이나 시업님이 있어요. 최종이라는 건 종자를 채취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좋은 씨앗을 채취하기 위해서 정부가 특별히 관리하는 임야들, 이것들은 다 비과세예요. 그래서 최종님이나 시업님으로 쓰고 있는 이런 임야들은 이건 전부 다 비과세 대상. 그다음에 양가로서 3번, 그 왼쪽에 보시면 공원, 자연, 보존. 보존에다 체크하세요. 보존만. 왼쪽 날개 보세요. 보존지구. 그다음에 두 번째 환경에다 체크하세요. 보존과 환경을 또 비교하셔야 돼요. 보존지구에 있는 건 정부가 보존해야 될 임야들이니까 비과세. 환경지구 안에 있는 임야들은 이건 과세. 환경지구는 과세, 보존지구에 있는 건 정부가 특별히 관리해야 되는 임야들은 비과세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4번에 임시사용건축불로 내려봐요. 그럼 지금까지 정리된 게 이 틀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좀 편하긴 하실 거예요. 통제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다. 통제. 통제 보호구역에 있으면 원칙은? 비과세. 통제 보호구역에 있더라도 개인의 사적인 재산들은? 과세. 개인의 사적인 재산은 과세. 제한보호구역에 있는 것들은? 과세. 정부가 보존해야 돼요. 보존지구에 있는 건? 비과세. 환경지구 안에 있는 임야는? 과세. 환경지구에 있는 건 과세. 이렇게만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는 또 임시. 임시는 임시사용건축물은 1년도 안 되는 임시사용건축물은? 비과세. 1년이 넘는 임시사용건축물은? 과세. 취득세에서도 1년 넘으면 과세, 넘지 않으면 비과세. 단, 사치하는 재산을 포함해서 비과세다. 사치는 빼고 비과세다. 빼고. 사치성 재산 제외예요, 제외. 그럼 이렇게 틀을 잡으면 돼요. 1년이 안 되는 건 일반적으로 비과세 대상이지만, 원칙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사치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1년이 넘는 것들은 과세 대상입니다. 아무리 임시로 쓰는 물건도 1년 넘으면 과세, 넘지 않으면 비과세. 이제 기타 재산 논대라고 보세요. 비상시 쓰는 것, 비상재해 구조용 그랬네요. 비상시 쓰는 건 누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국가. 국가가 관리하면 비과세. 임시 나오면 그냥 비과세 그러면 돼요. 여기서 비상, 비상 이렇게 딱 나오면 비상시 쓰는 것, 그러면 그냥 비과세 그려버리면 돼요. 비상시 쓰는 건 정부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비상시 쓰는 것들은 비과세. 철거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정부가 너 그거 철거해라, 철거해라 했어요.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 명령을 받았으니까 철거하고 있는 건물은 비과세. 대신에 아무리 철거하라 해도 밑에 있는 땅은 철거가 되는가 안 되는가요? 안 되죠. 건물만 철거되죠. 그래서 땅은 과세. 왼쪽에 다시 메모해놨어요. 철거 명령을 받았더라도 건물만 비과세, 토지는 과세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재산세가 다 끝나버렸네요. 재산세가 끝나니까 오늘 할 일이 없네요. 이제 할 일은 문제만 푸는 시간에 돌아왔네요. 오늘은 진짜 빨리 끝났네요. 오늘이 제일 빨리 끝나는 날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안 그래요. 다음 주부터는 안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푸는 시간이 돌아왔는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오늘. 시간이 많이 걸려도 그래도 시간은 딱 10분 들이에요. 10분 들으니까 10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10분 안에 풀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문제 좀 애매한 게 있을 거예요. 애매하더라도 스스로 판단 잘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라네요. 10분 안에 풀어주세요.